잭슨아! 잭슨아! 집중해. 한 번만이야? 한 번만. 할 것 같아. 할 것 같아. 넘을 것 같아. 이겼어요. 왜? 전 잘해요, 이거. 이겼어, 오케이. 퇴근! 퇴근! 가자! 기왕 나왔는데 좀 길게 나오면 해주세요. 기왕 나왔는데 좀 길게 나오게 해주세요. 기왕 나왔는데 좀 길게 나오게 해주세요. 기왕 나왔는데 좀 길게 나오게 해주세요. 가만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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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있어. 가만있어, 가만있어. 가만있어, 가만있어. 가만있어, 가만있어. 자윤아 잡아봐. 자윤아 잡아봐. 3분 준비해. 2m 59! 굿! 퇴근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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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처음에 처음에 이번엔 하나도 미안하지 않았어요? 퇴근하자! 하나도 미안하지 않았어요. 처음에 제 다리를 뒤로 빼셔서 이렇게 붙이셨잖아요. 뭘 뒤로 빼? 이렇게 딱 했는데 뒤를 뒤로 해가지고... 아니 근데 처음에 띄었을 때 이렇게 떴어요. 원래 멀리 뛰기는 뒷발로 하는 거 아니죠? 저기 그냥 넘어버렸어요. 아니 저기 뭐야. 이거는 제작진대 아시겠지만 얘 진짜 거의 금도 안 밟고 그냥 달렸어요. 혹시나 금밟았다면 금밟은 걸로 해줘요. 오케이. 금을 지워줘요, 기체지로. 토크 이제 진행하시나요? 토크 진행하시죠, 이제. 자 우리 민혁 군이 야심차게 본인의 제명을 발휘했던. 가지고 저희 아이돌 이즈 먼들에 나왔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열정을 다 쏟아붙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아이돌 이즈 먼들 스킨들이 확인을 해줬습니다. 한번 외쳐도 돼, 외쳐도 돼, 외쳐도 돼. 아이돌 이즈 먼들! 자 우리 민혁이 나가서 하고 싶었던 거 다 하고 가. 우리 갈게. 준비했던 거 있잖아요. 준비했던 거 다 하고 가. 보여주고 가세요. 자 가자. 진짜로. 아 깜짝, 당연히 하고 가. 민혁 하고 가. 어 고맙습니다. 마저 좀 하고 가, 연습 좀 하고 가. 왜 이렇게 멀리 찍는 거야, 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